유혜진의 히트과이쇼 시청자 여러분 또 멀리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WKTV 시청자 여러분 한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용인에 있는 고쟁이 갤러리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용인에 위치한 고쟁이 갤러리는 찾아오시기도 쉽고 이동저수지를 끼고 있는 터라 가족과 함께 드라이브 코스도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는 또 매운탕도 유명한 곳입니다 오셔서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또 고쟁이 갤러리에 오셔서 차도 한잔씩 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릴 곡은 쓰고 보니 낙서 유명하니 노래합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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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수 없는 세월 참 많이 더 갔네 이 모습 아니야 이 모습이 아니야 내가 원한 세상이 아니야 시간은 나를 대고 어디로 흘러 가나 읽어보니 낙서 읽어보니 잠깐 그게 인생이었나 숨어보니 낙서 읽어보니 잠깐 그게 인생이더라 아 아 아 붙잡을 수 없는 세월 참 많이 더 갔네 이 모습 아니야 이 모습이 아니야 내가 원한 세상이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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